한 주간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백신 4차 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다음 달에 중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운영 조례가 제정되는 등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51명. 1월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가 540명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이 같은 확산 추세는 3차 예방접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도는 백신 추가 접종이 시급하다고 보고 4차 접종에 나섰습니다. 4차 추가 접종 대상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입원이나 입소자 중 3차 접종 완료자이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으며 집단 감염 발생이 우려될 경우 3개월 경과 후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 접종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지난 14일부터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다음 달 중공을 앞두고 개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기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에는 테마파크의 목적과 기능, 이용료와 대관 근거,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되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운영 주체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주시 상구동에 들어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489억 원이 투입돼 16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유기 동물의 보호와 치료, 입양은 물론 문화센터와 산책로, 동물병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비 오는 날 등하교 안전을 위해 도내 초등학생 2만 5천 명에게 안전우산이 제공됩니다. 안전우산은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km 문구를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초등학교 553개교 1학년 학생 5만 5백여 명에게 안전우산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를 중심으로 2만 5천 개를 지원합니다. 경기 도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연구팀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에서 51.9%가 코로나19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보다 3.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통제 가능한 이유로는 방역수칙 준수가 34.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장 등 감염 조건이 31.6% 코로나19 정책 추진 수준이 13.7% 순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겪은 부정적 경험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26.2% 실직이나 취업 실패가 16.8% 가까운 인간관계 문제가 15.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